let's go 일반 액션I 있고 총기 액션I 있어요 저희가 한 번 시연을 해드리고 이거 원테이크로 찍을 거거든요? 집중해서 보시고 제대로 한 번 배우셔야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떤 걸 할지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레디. 3 대 1 좀 빡산데? 액션! 보자 보자! 승희는 승리한다! 승희는 승리한다! 제이 크리에이션! 멋있는 건 제이 크리에이션! 멤버들이 하시면 되고 저희가 나머지는 다 해드릴게요. 근데 맞는 것도 멋있는데요? 맞는 건 오래 걸려요. 맞는 건 오래 걸려요. 한 두 달 정도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은 게. 멋있게 만나요. 자 다음 총기 액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총기 액션. 자 레디! 액션! 오 어떡해. 오 마주했어. 마주했어. 오 대박. 잠깐만 저 이거 할게요. 와 너무 멋있다. 저 이거 할래요. 저도 이거 할래요. 아 총기 멋있긴 하다. 와 대박이다. 칼은 없나요? 네? 칼. 그럼 저랑 할래요? 그러면 두 분이서 칼 그대로 그래도 돼요. 저희가 좀 더 추가해서 해야 될 테니까 칼 하시고 네네네. 아 오케이. 그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한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해주세요. 저는 총 하시는 게 저는 멋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총으로 가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일반. 이렇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저 이제부터 잭윅입니다. 잭윅.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돌아간다가 총 확 오면 손 빡빡빡.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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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을 때 땡겨. 차. 장전. 빡. 재밌다. 빡빡. 자 처음에. 여보세요? 나 걸어가는데. 여보세요? 빡빡. 빡빡. 이때 빠지면서. 빡빡. 빡빡. 이쪽 쑥 피하고. 막으면서 왼손 꺾으면서. 그 뭐야? 빡빡. 빡. 빡. 뿌듯. 귀여워. 뭐야? 아니 아니 아니. 빡빡.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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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서.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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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으로 잡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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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멋있게. 빡. 너무 게임 캐릭터 같아. 와우. 아니 아까 이거 잡는 거 보니까 총 잘할 것 같더라고. 아 진짜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나 왜 웃음이 나오지?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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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하체. 빡. 빡. 피하고. 맞고. 꺾고. 팍. 총. 하체. 빡. 빡. 오케이. 이거 재밌다. 한 번만 하는 게. 자 일반 액션 한번 배워볼게요. 잘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미친 거 같아 한번 배워보세요. 자 저희가 이쪽으로. 자기 차고. 제가 눈에 때리고.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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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졌다. 어 잠깐만. 이익. 안 올라와. 팍. 팍. 오.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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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서 넘어트리고. 하나 둘. 괜찮은데? 네? 한 명씩 맞혀 볼게요. 자 레디. 액션. 오케이 좋습니다. 오 오케이 좋은 거 같습니다. 자 레디. 미 액션! 뒤로 피하고 대박 잘하는데? 다음 트레일러 주인공? 잘하는데? 어 그래요? 이거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뭐였죠? 원래 칼에 부딪혀가지고 막 뭐지? 왜 이거 막 이런 등대고 막 그런 거 하잖아 하다가 흐르고 흐르고 여기서 네가 동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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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마지막 어떻게 할래요? 이 정도면 되는데 이 정도면 돼 근데 그때랑 너무 똑같이 먼저 부르니까 동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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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지 이제 서로 찌르는 거 동료구 동료구 이렇게 찌르는 거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좀 열어주고 자 끝 끝 끝 자 레디 액션! 잘 돌리고 아 이거는 저희가 만들 거예요 이거 새피엔딩으로 둘 다 죽는 거 아 둘 다 죽어? 아 둘 다 죽어? 둘 다 죽어? 피엔딩이 아니지 않나? 오케이 자 서로 교차를 할게요 아 교차해 자 교차 다시 하나 교차 삭 하고 이때 찌를게요 팍! 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쓰러지는 이거는 크게 아니면 이거 팍 하고 이거 내려놓고 한 손으로만 뒷질러 오 그럼 찌르면서 이렇게 팍 잡아줘도 되니까 그럼 입을 급 와 수강해야 됩니다 신기하다 오 자 저희 액션 제대로 배우셨죠 다? 네 자 우리 이걸 가지고 자 멋있게 바깥쪽에서 멋있게 한번 액션 한번 찍어볼까요? 와 자 이동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저희 먼저 일반 액션부터 먼저 오 오 저희 먼저 먼저 맘사는 주먹 주먹은 라이프 한번 가보실까요? 렛츠고 갑시다 스케일로 봤을 때 양동성님 한 명 제일 먼저 1번으로 먼저 진행하세요 네 저요? 아 첫 번째 너무 부담스러운데 오 뭔가 되게 와 아 브론까지? 오 근데 진짜 약간 삑특 영화같은 연애같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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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한번 해봐도 돼요? 아 그럼요 자 뒤로 들어가 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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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야 오 오 진짜로 차지 딱 그다음에 피하고 탁 넘어진다 오 오 오 오 근데 이거 카메라 앵글이 지금 해 와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뒤비에서 해야겠다 야 너가 그나마 나만 넌 어차피 쓰지 않아 아니 어차피 서 있어 그냥 서 있어 야 쟤 솔직히 인간적 하얀 애가 앞에다 야 인간적 하얀 애가 앞에 하얀 애가 앞에 나와서 하얀 애 앞에 있어 기타 놀이에요? 인간적 하얀 애가 앞에 하얀 애가 앞에 나와서 하얀 애 앞에 있어 기타 놀이에요? 여기가 뭔가 필름이 박트필름인데 아 잠시만 아 다 무조건 지금 다 이렇게 가거든요 네 무조건 유노피에 간다고 아 이렇게요 어깨 그냥 무조건 다 어깨에다 휘둘는다고 생각했지 그냥 시작점도 이렇게 네 다 자 아 맞다 아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조금만 천천히 들어와서 자기, 여기 헷갈리네 아 또! 어지 하고 아 왜 이렇게 헷갈리지? 와 이승이 형 멋있다 이승이 형! 형 멋있어요! 지금! 지금! 형 잘하는데요! 누구 있지 액션 배우? 오케이 컷! 지금 거의 히트 크루즈 상대가 뭐하는지 보고 야 야 야 야 그렇지 지금 잘한다 형 그렇게 좀 좋아요 꽉! 마지막! 자 마지막 때렸죠? 네 카메라가 좋든 했으니까 빡 때리고 이쪽으로 보고 이렇게 이쪽으로 보고 이게 좋은데요? 어 좋아요 방금 느낌대로 그런 빠르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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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자 리디 렛츠고! ACK провод 와우 toi 렛츠고 잘한다 수상 업 엔 캬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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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헷갈려 아.. 액싸비 아.. 잘했는데 헷갈려 괜찮아요. 이재희 형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준비 둘 셋! 3. 4. 5. 5. 10. 오우! 와우! 봉준다! 가깝다! 오우! 오우! 모으!! 멋있는데? 잘했다. 진짜 잘했다. 진짜 때린 거 아니에요? 아 대박인데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번에 액션 안 했어? 어떤 거예요? 액션, 마크 블러드 때문에. 엄청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에 액션 한번 찍어야 되는데. 진짜 잘한다.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진짜로 정말 잘해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 시민! 어, 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게 앵글이 들어가니까 진짜 달라요. 목 자르는 사람. 형, 불 좀 나와! 잘 나와? 멋있게 나와요, 멋있게. 지금 액션 형은 불 좀. 지금 범죄도시 4 나갈 수 있어요. 지금 거의 그거예요. 히크루즈예요, 히크루즈. 지금 거의 패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애노도시 한번 찍어야 되나? 안 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오. 하던 대로. 그냥 난 하던 대로 했다. 미션 파서버 하면 돼. 안 돼. 처음에 들어간 압착이. 암 밀기 말고 그냥 압착으로 할게. 압착. 딱 그냥. 아, 그냥. 네. 아, 네. 여기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 들어갈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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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정훈. 아. 어이. 네. 쇽훈 아. 에이. 아 어이. omg. 동영상 체육 한 마디 펴드인데? 백신명어처럼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예아 오 대박인데?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되게 잘 나와요 오케이 저 먼저 할게요 아 너무 잘했어 잘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잘 나와 아 진짜요? 8년이 진짜 영화 같아 원샷 원길 B급 영화 그 자체에 나쁘지 않았어요? 버을 엔조 멋있다 버을 엔조 어 나 이게 너무 이게 좀 기대돼 총 액션 정면에서 그럼 오 빠 두 빵 빵 빵 약간 춤추듯이 하네 빵 빵 빵 빵 빵 빵 재밌다 아 이렇게 카메라 빠지는 거에 총 이렇게 만졌어 한 번 다시 아 대박 풍 풍 풍 풍 오 오 귀여운데? 보여줘 뒤에는 몰입 몇 번 없습니다 네 오 오 오 동작에 힘이 없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뭐냐고 저게 뭐냐고 동작에 힘이 없으세요 동작에 힘이 없으세요 국밥 두 그릇 드시고 오실게요 국밥 두 그릇 드시고 오실게요 내 뜻대로 세상이 펼쳐져 아 와 재밌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 고생 아 이거 데뷔해야겠는데요 배우로 어떡하지? 액션 배우로 데뷔해야겠다 와 멋있어 멋있어 잘할게요 오 J형이다 얼마나 멋있을까 뭐야 뭐야 가장 늦게 되는 후보 1위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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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한 번 받아줄 테니까 진지하게 한 번 가볼게요 네 오케이 한 번 맞춰볼게요 천천히 해볼까요? 왔을 때도 탁 와서 등장 탁 이렇게 하고 천천히 손 올리다가 팍 들켜서 들어갈게요 네 자 맞춰볼까요? 어떻게 나 이제 후우 대배우님 들어보십니다 박제 박제 됐다 박제 선풍기 좀 드려 제이큐 씨 박제 아니 어떡하지? 얘네 분 못해했는데 이제 왜요? 연기해야 돼 왜 갑자기요? 너무 못하던데? 지금 바로 괜찮으세요? 아니 이게 총이 너무 이게 임팩트가 없으니까 근데 이 글을 제이 형 머리색도 이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오래 수련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됐죠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걸어가서 그래서 갔다가서 빵 이것만 안 하면 돼 아 네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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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네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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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잘하는데? 뭐 왜 잘해? 오 잘한다 잘한다 오 잘하는데? 박, 기종, 선 다음, 선우 나 진짜 두 번째로 제일 기대돼 멋있게, 멋있게, 멋있게 저 근데 다 까먹어 한번 맞춰보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배운 거 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오 진짜요? 잘 나왔어? 와! 잘 나왔어? 와! 우리 생각보다 잘하는데 형, 저는 솔직히 형이 배우길로 갈까봐 무서워요 얘네 거 안 한다 할까봐 근데 왜? 아직까지 베이의 제임스 본드 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포기해야지 그건 포기하고 그... 에너클라 드라마팀 아, 나부터! 방, 방 자세가 되게 좋네 어? 진짜 잘하는데? 수고하셨어? 빵 마지막에만 이것만 그냥 이렇게 말고 아, 네 빵 그렇죠? 거기서 팝 한번 싹 털어주는 것 중에 오케이 저기 방금처럼 앉은 상태에서 네 팝 한번 싹 털어내서 빵 꺾고 꺾고 그렇죠 빵 그렇죠 꺾고 빵 일어나서 빵 꺾고 빵 일어나면서 빵 걸어가서 여유 있게 해서 털어나도 탁 대고 빵 빵 오, 방금 좋은데? 오케이 잘 나왔어 오, 잘 나왔는데? 아싸 선우 씨 좋아요! 와, 또 만나요! 으악 아, 또 만나요! 아아, 또 만나요! 및 예이! 아, 또 만나요! 아아, 또 만나요! 아아, 또 만나요! 넷б 잘하네 오우 몰입했어 Q. 김선우 Q. 김선우 Q. 김선우 Q.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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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재밌다! 잘하는데요? 와 감사합니다. 오 잘하는데? 와 재밌다. 이거 놀랐다. 와 재밌었어요. 아니 가운데 앉지 마. 반동 연기를 잘하네. 반동군장. 이렇게 하면 이미 피하지 않을까요? 그때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거 할 때도. 그때 너 메뉴 먹였어? 네. 그때는 주먹 배우는 것부터 그냥 기본기부터 배워서. 그때 하루 배우고 했어요 진짜. 반란군을 처리하다. 아 잠깐만! 김선우 왠지 뼈줄게! 아 옆에 앉아 옆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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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처럼. 액션 하면 자세히. 하나. 둘. 한 발 정도. 오다가. 출발! 저는 이 컷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여기서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서로. 처음에 배는 게 여기. 여기. 이때 뒤로. 서로 뒤로. 뒤로요? 뒤로 빠지면 돼. 뒤로. 뒤로. 팡!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손을 가운데 붙어서. 오 따다다다다다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계속 맞추는 거야. 네. 네. 여기다 좀 더 들어가 볼게. 손기가. 천천히. 자세. 점 돌리면서 이렇게. 출발. 으악. 네 좋습니다. 가볼게요. 오 니키는 근데 진짜 약간 체육관 가지는 사람 같아. 지금 이거 세웠어. 저게 약간 각오 같아요. 바람막이. 바람막이 입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있어요. 바지는 무조건 도목바지에다가. 에피소드 여전히 오. 아. を.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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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치열한 사투. 에피소드 여전히 강한 관계포트.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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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에피소드 전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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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던데? 오, 재던데? 오, 재던데? 으허! 으허! 아! 으허! 쓸렸어? 아니야! 아, 이렇게 잡았구나? 나 벨트에 찔렸다 원래 토르 해야 되는데 토르? 토르 호주 사람인데 더러 아니 진짜 찔린 줄 알았어 진짜 찔린 줄 알았어 좋았는데 나 진짜 잘 알았어 바로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이 세상에 전시가 상당히 유니파 천만 관계 포켓서 미존의 생명을 나고 있어 나만의 뜻과는 blockbuster 운명이 타고난 주인공 내 뜻대로 세상이 펼쳐져 I'm feeling it I'm feeling it I'm feeling it 마음대로 세상을 흔들어 꿈꾼은 그대로 이루어져 하고 싶은 대로 다 질러도 끝까지 살아남지 I'm feeling it Oh my god 찔렸어 I'm feeling it 오케이 컷 와 멋있다 야 칼도 멋있다 수고하셨습니다 ah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했습니다 아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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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P! 너무 잘하던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하면 여기 저는 스파이가 이미 돼서 벌써 헐리우드 가가지고 몰입 진짜 많이 했어! 벌써 영화 한 편 찍은 거 같더라고요! 찍은 거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다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처음 해봤는데 아주 어렵긴 했지만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액션 영어 많이 좋아해가지고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와이어를 한번 나오지 마세요! 와! 와이어 것 같아요! 진짜! 와이어 것 같아요! 와이어 것 같아요! 제이크 형! 제이크 형! 제이크 형!